팀장님! 결혼해요. 우리. 제가요. 진작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. 사실 오늘도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. 팀장님은 정말 좋은데 걱정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요. 애들도 엄청 걱정이고 반대하실 어른들도 걱정이고 앞으로 생길 일들도 너무너무 걱정인데. 사실 우리가 결혼은 한 번씩 해 봤지만 재혼은 처음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시복길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이렇게 걱정만 하다 보면 내 인생이고 애들 인생이고 엉망진창이 될 것 같고. 다들 팀장님이랑 헤어지면 못 살 것 같고 제가. 근데 팀장님이라면. 결혼해서.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 몸을 감싸고. 결혼해요. 우리. 어석 시원해. 다 말해버렸네. 그만하려고 그렇게 뛰어왔어요? 오늘이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아서요. 망설이다가. 끝나버릴 것 같아서. 약하게, 현 lumber Ridge Ridge dug soort wyring을 코제 그렇게 하는 planes을 주관하고 내 몸을 감싸고. 그대라는 그 이름만으로. 카드 채워진 사랑 만으로 다시 또. KBS